안녕하세요. 상상영어 최병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nnual Farm 동물농장 by George O'Well Chapter 8 Part 1 드디어 Chapter 8 들어갑니다. 동물농장은 전체적으로 Chapter 10까지 있습니다. A few days later, 며칠 후에, when the terror caused by the executions had died down, Execution은 형집행, 처형입니다. 이 처형에 의해 야기된 이런 공포, 공포 분위기가, Die down은 가라앉다, 없어져버리다, 이런 분위기가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며칠 뒤에, 이런 공포 분위기가 사라지자, Some of the animals remembered, 몇몇 동물들은 기억했다, or so they remembered, 혹은 생각했다,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that 이하를, The Sixth Commandment decreed, No animal shall kill any other animal, 제 6개명입니다. 동물농장에는 전체 총 7개명이 있죠. 그 중에 제 6개명이 명령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 명령을, No animal shall kill any other animal,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이선 안 된다, 라고 명령했다는 것을, 거기에 제 6개명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기억했다. And though no one cared to mention it in hearing of the pigs or the dogs, 비록 아무도, care to는, 좋아하다, 원하다, 이건 부정문하고 의문문에서 주로 쓰는 것인데, 이것을 언급하기를 원치는 않았지만, In the hearing of the pigs or the dogs, In the hearing of, 몸이 들리는 곳에서, 이것은 돼지나 개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그것을 언급하기를 원치는 않았지만, It was felt, 이렇게 느꼈다는 말, 동물들이 이렇게 느꼈다는 말, That the killings which had taken place did not scare with this, 이번에 일어난 이런 처형, 뭐 사형 집행, 이런 것이 Did not scare with this, 스퀘어는 원래 정사각형입니다. 동사가 되면 정사각형으로 딱 맞추다, 직각 이렇게 딱 맞추다, 이런 말인데, 이게 결국은 이제 몸과 일치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 벌어진 처형이, 이거와 여기 디스는 제 6개명입니다. 동물이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개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Clover asked Benjamin to read her the sixth commandment. Clover는 요청했다, 벤저민에게. 자, 벤저민 당나귀입니다. 아주 머리가 좋고, 박식합니다. 당나귀에게, 클로버는 앞말입니다. 이걸 좀 읽어달라고, 그녀에게, 자, 그녀에게 뭘, The sixth commandment, 제 6개명을 읽어달라고 요청했다. And when Benjamin as usual, 그리고 벤저민이 as usual 하면, 여느 때처럼, 벤저민이 said, 이렇게 말했을 때, That he refused to meddle in such matters. Meddle in 하면 어디에 관여하다, 끼어들다. 그런 문제에 끼어들기를 원치 않는다, 거부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She fetched Muriel. 그녀는 Muriel. Muriel은 흰색 염소입니다. 흰 염소를 가서 데려왔다. Fetch는 가서 데려오다. Muriel read the commandment for her. Muriel이 그 개명, 즉 육개명을, 그녀에게, 그녀를 위해 읽어 주었다. It ran, 다음과 같았다. 그 육개명은 it ran, 이것은 다음과 같았다. No animal shall kill any other animal without cause.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유 없이, without cause, 이유 없이, Somehow or other, the last two words had slipped out of the animal's memory. Somehow or other는 좌우지간, 어떻게든지, The last two words, 마지막 두 단어, 이겁니다. Without cause, 이유 없이, 원래 없었던 말입니다. 이것은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하여튼, 좌우지간, 그 마지막 두 단어는 had slipped out of the animal's memory. 이 동물들의 기억에서 빠져나가 버렸다는 말은 기억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원래 없었으니까 기억을 하지 못하겠죠. 하여튼 기억나지 않았다는 말. But they saw now. 그러나 그들은 지금은 봤다. That 이하를. The commandment had not been violated. 이 개명, 즉 육개명이 위반되지 않았다. 즉, 그 사형을 집행한 것이 이 육개명 위반이 아니었다는 말. For, 왜냐하면, Clearly there was good reason.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For, 뭐뭐 때문에. 뭐를 위한 이유. For killing the traders. 배신자들을 죽일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유 없이 죽이는 것은 안되지만 이유가 있었다는 말. Who had leaked themselves with snowball. 뭐뭐 한패가 되다. 스노우볼과 한패가 되었던 이런 배신자들을 죽이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육개명은 위반된 것이 아니었다.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